구독, 싫어요? 알람버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캠 방송이고요.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입니다.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다 제 시중들입니다. 그럼 생방송에서 봐요. 아 안돼! 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남캠 넘버원. 유튜브 라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먹을 것은 우리 사샤 초이스. 안도로롱 찜닭. 예, 맞습니다. 안도로롱 찜닭. 한번 오늘 맛깔나게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우리 구독하기, 알람버튼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싫어요 누르는 우리 가끔 몇몇 보이는 친구들. 내가 당신들 누군지 알아요. 싫어요 누르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자, 투게더. 뿌잉뿌잉, 오케이? 하나, 둘, 셋. 뿌잉뿌잉! 먹을게요. 네. 아, 민음이 너무 귀엽다. 진짜. 콜라 한번 딱 드링킹 해주고. 사샤 하이 하네요. 하이. 자, 마이크 사운드 딱 올려주고. 가슴살 좋아하냐고요? 닭가슴살이요? 아, 좋아하죠. 만지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애기는 어떻게 생기냐고요? 음, 그거.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애기?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컴? 몰라. 모르죠. 아, 숭구리당당 숭당당면. 아, 개맛이겠다, 진짜. 자기도 먹을래? 숭구리당당 숭당당면? 네. 숭구리당당 숭당당면. 네, 맞아요. 숭구리당당 숭당당면. 패스트. 담뎀뎀뎀. 그,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숭당당면. 오케이. 응. 숭구리당당룡. 예, 좋아요.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진행이 느리다? 야, 너 방송 켜봐.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꼭 저렇게 말하는 애들은 지들은 무지 못해요, 못해. 네, 맛있는데? 맛있지 않아요?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맛있네. 맨두 한번 먹어볼게. 맨두. 아, 썸네일. 음. 음. 핫페이퍼 아니야. 그거 블랙페이퍼마나. 예스. 블랙페이퍼. 어, 맞아. 이렇게 많아? 모르겠네요. 자, 썸네일 갈까요? 하나, 둘, 셋. 섹시 그 자체. 섹시했다 생각하느라 손 한번만 들어봐요. 음. 너무 맛있는걸? 맞지 않아요? 맛있죠? 우리 애기, 애기 그거 많이 먹여요? 알았죠? 응. 닭다리가 안 보이는데요? 네. 저 몇 살이냐고요? 저 17살이에요. 음. 수치. 음. 메라봐요. 수치. 아이처머릉. 음. 메라봐요. 하루종일 집에 있냐고? 야, 우리 동네에 그거 매일 스펀지 그 신혼맨분들 오셔가지고 맨날 소독하고 다니는데. 아이씨. 응? 아이씨. 야스. 밖에 나갈 여유가 있겠니, 얘들아? 응?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라. 매워요? 조금? 네. 굿? 굿. 내가 일부러 우리 사샤를 맞춰서 내가 순한 맛으로 시켰거든. 리얼 17살인? 생긴 것만 딱 봐도 24살이라고요? 저 23입니다. 아, 좀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좀 뭐랄까. 여러분들은 너무 센스가 없어요. 좀 채팅을 칠 때 좀 뭐랄까. 좀 이모티콘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어야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좀 곱잖아요. 채팅창에 좀 이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트. 그런 것도 좀 해줘야 얘들아. 어? 좀 뭐랄까. 사람이 호감이 생기지. 너희가 자꾸 막 그런 식으로 막 곱 태우면서 그러니까 목소린 거야. 맛있어? 응. 응. 많이 먹어 전학생. 네, 해야죠. 네. 응. 라오 병신? 너도 병신. 사샤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나. 응. 엘리언. 아. 맞아요. 우리 사샤가 또 슈퍼 엘리언이기 때문에. 응. 사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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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왜 이렇게 당변만 먹냐고요? 이것도 세세한 배려예요. 와이프한테 이제 세세한 배려. 네. 이거 비포 안 먹었어. 퍼스트 타임 나는. 그거. 이거 우리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아니야. 컬러는 다 똑같이. 아니.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 쿠킹 스타일은 다 똑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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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와이프한테 닭다리 좀 달라고요? 잠시만요. 우리 와이프. 그거 레그 먹을래요? 아. 괜찮아. 자 여기 레그. 오케이. 레그 아니야. 네? 아. 알고 있네? 다른 거 드릴게요. 다른 거. 이거는 별로니까 다른 거 드릴게요. 그거 자기 먹어? 네? 아뇨아뇨아뇨. 잠시만요. 근데 다리가 없어 여러분들. 잠깐만. 어. 아. 여기 있네. 스쿼리. 스쿼리. 코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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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세요 다리. 응. 사샤. 너가 터키에 왔을 때 내가 만나자. 제가 터키에 왔을 때 10일 후에 왔을 때. 근데. 제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자. 친구예요? 네. 그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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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먹어 라고 와이프 한국말 잘한다구요? 아. 한국말 되게 잘합니다. 제가 많은 걸 알려드렸죠. 네. 와이하스벤도 올 티치 미. 맞죠.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구독좋아요. 좀 조져주실래요? 좀 조져주실래요. 시사 스컥. 시사 스컥. 부탁드립니다. 라오사샤는 터러블리티인 터러리티에요 여기 터러리티가 많이 유명해졌어요 음 진짜? 아름다워 저도 이제 코리아 페이머스 넘버원 핸섬 넘버원 핸섬 슈퍼에일리언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리올 라이비 오케이? 오케이 음 먹방이 참 좋구만 공깃밥 가져와 병신아 아니 얘들아 욕을 할 때도 우리 얘들아 좀 기분좋게 욕을 해줘야지 막 이모티콘이 안 들어간 욕은 사람의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좀 뭐랄까 좀 장난식으로 우리 친근한 사람끼리 막 가끔 욕하고 야 뭐하냐 병신아 막 이러면서 친구끼리 장난치잖아 그때도 우리한테 좀 이제 그 단어들이 좀 이제 단어 선택할때도 그 스픽 스타일이 좀 뭔가 있잖아 우리 그때 욕할 때도 우리 채팅창으로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래 사랑해 병신아 하트하트 저런 느낌으로다가 좀 이모티콘 써가면서 욕을 좀 조져주세요 네 비용신 아 고맙다 응 사랑해 병신아 응 This is very bad 라오야 오늘 월급 받아서 장전했다 오늘 어그로 아니다 나랑 뜰사람 구한다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나연이가 어 사샤언이다 이러네 네 어제 고맙다 해주세요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Because your gift 응 오 고추 아기 몇 개월이냐구요? 18주? 17주? 어..매이비? 응 그럴걸요? 사랑해요 언니텔 나연이 Thank you 나도 사랑해 응 응 오늘 아기 조금 아파 응 여기 맞아? 예 여기 뭐야 여기 응? 배 아 한 미팅 글리사샤? I'm not famous story 응 태명은 이제 그거 태명은요 제가 이제 성이 나씨예요 나린흠이거든요 본명이 그래서 뭐 태명은 나무위키나 아니면 나생강 맞죠? 네 우리 사샤도 나생강을 알고 있거든요 나생강 알아요 네 자 나생강 어떻게 아죠 자기야? 나생강 어떻게 아죠 자기야? 아 그 스픽 스타일을 좀 보여주실래요? 나생강 아 역시 나루토 네 자기야 이거 포테이토? 그거요? 맞아요 줘 봐 맞아 맞아 아닐까? 줘 봐 음 포테이토 맞네 응 야 응 이거 포테이토 포테이토 여기 아 포테이토가 아니라 고구마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임 체인증 아 이거 고구마 맞아요 고구마 응 음 뭐야 뭐야 앓 아 수퍼잠쥐 이거 뭡니까? 머리카락이 나오네 으악 으악 아 내 손에서 나온 거구나 안 먹어 저 손 마이 핸드 마이 핸드 예스 미스 지금 요기 요기 미안해요 미안해요 왜 틸민 자결 뭐 미 동네 깔다 머리카락 예스 아니 지금 지금 컴 지금 지금 리을 갑자기 요기 밀링 컴 밀링 빨리 먹죠 방송인데 네 라오 어 당신은 사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칩니다 음 저분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저렇게 치는 거 보니까 번역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뜻 아나? 아 갑자기 업무가 와 아냐 아냐 진짜 아니 진짜 지금 나온 거라니까 자기야 음 드라스트 드라스트 먹어요 뭐 해 자기야 뭐 해 아 수트피스 다 제발 안돼 음 괜찮아 괜찮아 무슨 수트피스 스타일이야 내가 언제 이거 부으으으으으으 스타일 내가 얹혀요 나도 안먹어 이렇게 먹으면 내가 먹지 못해 자기야, 지금 치킨 헤어를 여기 나 치킨 헤어 컴 어디요? 없잖아요 이렇게 컴 됐죠? 없잖아요 지금 치킨 헤어를 자꾸 더러운 사람 지금 아네 저 덜티에요?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여기 많아 조금밖에 없잖아요 지금 조심해 죄송합니다 애기가 어딨냐구요? 배 속이요 배 속 사샤 한국말 많이 들었다고요? 한국말을 만약에 더 잘한다면 제가 논리로다가 딱 조질 수가 있는데 아깝네 친구들을 만나러다가 샤샤샤? 그거 맞아요 네 그 샤샤샤 맞죠? 아 우리 김단벨 리뷰 뿅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기를 낳으면 2개 국어냐구요? 2개 국어? 우리 애기 스픽 뭘로 해요? 잉글리쉬? 슈퍼 코리안? 슈퍼 털키쉬? 어떤 거예요? 터끼리쉬 한국어로 잉글리쉬는요? 조금 아 진짜? 잉글리쉬 우리 우리 잉글리쉬 마이티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김치식 잉글리쉬 티처로 가야겠다 응 헤이 마이선 팔로미 도요 라이크 김치? 우리 사샤가 옆에서 예스! 하이 라이크 김치 오케이 김치 잉글리쉬 팔로미 김치 잉글리쉬 김치 잉글리쉬 우리 사샤는 이제 터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케밥식 잉글리쉬고 케밥식 잉글리쉬?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식 잉글리쉬 어 이건 뭐야? 라오 아유 재팬 이 새끼 한국 사람이네 응 아까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 응 이 새끼야 응? 내 이 새끼야 뭔 소리야? 내 새끼 아 내 새끼 응 사랑해 저 일본인 아닙니다 네 저는 한국 사람 네 한국 I'm North Korea 네 I'm North Korea South Korea I'm North Korea 네 네 여자친구 아니고 와이프입니다 네 뭐 바뀌었냐? 뭐 이런 얘기하시면은 그쪽 부모님 나도 이런 얘기하는게 싫어요 네? 조금 질문에 선이라는게 있어요 나도 그쪽 부모님 생얼일 때 아니면 메이크업 하셨을 때 엄마 바뀜? 이렇게 질문하면 기분이 어때요? 네? 안 좋잖아요 어떻게 둘이 만나게 됐냐고요? 라오님 방송 7년 전에도 봤는데 그때 막 청바지 팔았다고? 7년 전.. 7년 전에요? 7년 전에 내가 청바지를 팔았다고? 아닌데? 나 한국인 또ugar과 독일을 못 Minorain 대박 대박 넌 최고와ust 한국 사람이에요 왜? 이름 내가 나를 가지고 보기로 하니까 외에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때 내가 번개 장터에 팔았었거든요 쾌 наз可愛 야 왜 이렇게 당면을 먹을 때마다 당면을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목이 왜 이렇게 토가 나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여기붙어라 모두 모여라 여기붙어라 이거 찹스틱 지금 마이 아이스컴 우리 자기 원트 미 안구 적출 아빠 안구 적출 원트? 잠깐만 죄송해요 저기도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요? 저기요 네 help me 어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형 왜 라오냐고? 나도 날 모르겠어 나도 왜 라오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방송 처음에 시작 안했어 응 그러니까 나의 이제 조금 빅플랜이라는 게 있었어 원래 내가 라오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안 켰어요 내 노트북으로 내 친구가 김준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라오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했어 아프리카TV를 근데 이제 그 친구의 팬이 이제 나보고 별풍선을 싸서 어우 시바 이거 팬 5만명 정도 모아가지고 회비 5만원씩 걷어서 해외로 짜면 개쩔겠는데 이 생각해서 내가 그 친구 아이디 강탈해서 다시 내 계정 만들고 어 방송을 시작한 거지 응 아 코딱지기 응 코딱지기 응 왜 중국어, 영어, 영어, 아랍 중국어, 한국어, 영어, 아랍 응 응 너 잘해 응 얼마냐고요 한국사람 맞아? 네 한국사람이에요 응 밥 없이 그냥 먹으면 안 되냐고요 안짜냐고 어 뭐 먹을만한데 뭐 딱히 뭐 여기가 사실은 오 야 다리다 게이드 먹을래? 어? 감사합니다 네 저 먹을게요 네 아 뜨거워 시발랄라 아 정말 뜨겁네 대박 어 대박? 응 하이파이브 시사스코 응 자 일단 저기요 와이프 다리 달라고요 아까 줬잖아요 네 응 응 응 응 응 응 다 먹고 싶어요? 먹어 괜찮아 고맙습니다 네 어차피 지가 먹으려고 했다고요? 아이 그런 게 있잖아 여러분들 응?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일단 물어봐야 덜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 애기타임 이건 이 애기스킨도 이거 스테이커 아 진짜? 이거 스테이커 호텔 어 닌젤 아기 언제 낳냐구요? 예 당신 나중에 미래에 뭐 남편이나 뭐 이제 뭐 와이프 생기면 내가 꼭 물어봐줄게요 음 아직 임신 초기인데 애기 언제 나오냐? 애기 언제 나오냐? 저 재촉해드릴게 딸기는 내 방송 맨날 보면서 왜 자꾸 물어봐 사샤 사샤 왜 이따 김치 안 먹지 아 지금은 김치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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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싫어요? 음 냄새 김치요? 아 저는 케밥 좋아해요 나도 나도요 예 근데 자기는 왜 김치 싫어해요? 응? 죄송해요 응? 죄송해요 알겠어요 사샤 누나 담배 피우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음 우리 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채팅창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정상적인 사람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줄래요? 라오 이스 페이스북 프렌드? 아 빨리 끊어야겠다 저 개새끼 저거 응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끔 뭐 이제 감나무이나 오동나무에서 떨어지신 분들의 채팅이 모이는데 사샤 지금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안 피요 안 피죠 애기 있는데 당연히 안 피지 뭘 핀다고 생각하라니? 얘들아 담배 지금 안 피요 그래요 시바 거 시 사스 거 맞아요 아니에요 사샤 슈 돌에 나오는 나은 나은이 닮았다고? 슈 돌이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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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사샤 임신 전에도 술 안 먹었어 얘들아 맞지? 응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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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응 맞아 안 먹었어요 술 안 먹었어 오 조심해요 알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나는? 오늘이요? 네 헤드 펀치면 괜찮아요 언니 한국말 더 잘한다고? 야 너네가 한국말로 쳐도 이제 사샤가 한국말 채팅 읽을 수 있어 이제 안 먹어? 먹어요 아 자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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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두 데이 먹었어 자기 먹어 우리 자기 애기 먹어 어? 자기 먹어 아 자기 먹어 우리 먹었어 오케이 후회 안 하죠? 내가 먹는다 진짜? 먹어 진짜? 먹어 진짜? 먹어 그래 아 지금 100명이에요? 응 그러네 이제 100명이네 people 라이브 people 지금 하이용 언니 인사해 주세요 채팅 많아 제발요 아 채팅 많이 쳐 달라고요? 응 어 많이 쳐 달래요 네 우리 그거 뭐냐 언니 인사해 달래요 김세정님께서 어? 김세정님 채팅 많이 커? 어? 김세정님 반갑다 인마 안돼 아 괜찮아 이거 굿스픽 진짜 어 조금 프렌드 스타일 굿스픽 응 반갑다 임마 반가워요 아 안 낚이네 어 죄송해요 응 people 많이 채팅 no come me baby come me baby come me baby come people no show 응 너네가 채팅 많이 안 치면 우리 baby 나오면 너네한테 안 보여주는게 응 만두 먹을래?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아 괜히 물어봤네 응 하이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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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 영어 늘었다고요? 아 저 영어 존나 잘해요 여러분들 응 저 터키 말도 잘해요 네 메라바 메라바 잘하죠 헬로우 잘하죠 이게 제 클래스로입니다 패이쉬아 죄송해요 죽는다 민음이 23이예요 왜 갑자기 저 25살로 해요 25살 모허러비에요 조심해요 네 맞아요 25 조심해요 네 좋고 좋고 게임 방송할 생각 없냐고요 여기 남성분들만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나 우리 남자분들만 손 한번 번쩍 들어봐 내가 그거 방송을 방송에서 게임 방송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살할까봐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지껏 내가 여지껏 그거 뭐냐 게임을 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창문에서 뛰어내릴까봐 내가 방송에서 게임 방송을 안해요 저 참고로 내가 닉네임 얘기하면은 저 여러분들 그거 뭐냐 그 이제 다 알만한 그런 랭커에요 내가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방송에서 게임하는거 안 보여줄라 하는거에요 저는 사샤 누나 사샤 스물하나 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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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살리오 응? 살리오 사샤 뭔소리야? 살리오? 이마 놀다 이마 놀다 이마 놀다 우리 자기 여기 빛 안 진짜? 응 두분 행복해 보인다고요? 안싸울땐 행복합니다 네 싸울땐 안행복해요 네 맞죠? 응? 우리 싸울땐 행복해요? 안행복해요 그죠? 맨날 사샤가 시비걸거든요 응 조심해 해발 조심하세요 응 사샤 도루야 하니 와일리즈 비자 네 제가 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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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샥스 좋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찌찌 떨린다 어제 불닭치킨 먹었던 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다 뱉어버리고 싶었거든 너무 매워서 매웠어요 안 매웠어요? 매웠어요 찌찌게 떨렸죠? 존나 매웠다니까 진짜 응 사샨 사샤누라님 애기 남 자 이행 남자 예용 앗 요 자 요 예용 아 아 애기 남자예요 여자예요 에스크 음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사샤 사샤 섹시 어디요? 섹시 섹시 누가요? 나 아 나는 그런 채팅이 안 보였거든 응 응 피니쉬 아 리얼리 왜 농담 한국말 듣는다고? 한국말 내가 많이 알려줬다니까 진짜 우리 사샤 지금 한국말은 알아 근데 뜻 모르고 쓰는 걸 많아 어 어 어 로봇 스타일로 한국말을 해 우리 사샤는 어 자기야 오늘 밥 고맙다 좀 영화 좀 영화 무비스타일 어 나 120 네 120 120 존대네여 70 내가 한국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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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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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을 한국말을 그리고 그리고 결정하는 솔직히 이럴 너 또 너무 섹시 아 아이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얜 병안에는 반말이고 넌 29 세 새 뭐야? 소? 소? 난 카우 아니야 새 29 아 예 네 사실 언니 좋아하는 음식 맛? 음식 뭐? 뭐? 어휴 야 새정아 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너 그렇게 5타 내면서 인마 사샤한테 물어보면 우리 사샤가 어떻게 알아? 나 알아? 민 얘기해봐요 민 뭐해요? 사샤 사샤 언니? 메이비타임? 조화포도 있다 아니야? 네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아니에요 사샤 언니 좋아하는 뭐 푸드 라이크? 이거 물어본거에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구요? 당신이요 당신 아기가 아니라 네 베이비타임 나도 똑같이 베이비타임이 아니라 오늘 자기요 아 진짜? 네 나는? 네 나는 너의 부족한 점은 kg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 들어갔을때 6tg 16,2kg 진짜 한국에서 처음에 16,2kg 아 진짜? 지금은 15,2kg 좋구만요 진짜요 면은 안먹냐구요? 아 이거 당면 뭔소리야? 뭔소리에요? 상담 라오 이소 큐트 감사합니다 휴지는 감사합니다 사샤아 당신은 남편의 중학교 학생들은? 무슨 학생들은? 무슨 학생들은? 자기 중학교 학생들은? 내 중학교 학생들은? 내 중학교 이름은 하바드 하바드 중학교 하바드 중학교 그리고 내 중학교는 하바드 고등학교 진짜요? 네 대박 대박 그렇게 아니에요 코리아 스타일 조크 스타일 알려드릴게요 티치 대투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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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네 하샤아 한국 음식이니까 에이 형 아직도 중졸이지? 그럼 형은 한결같은 남자야 아니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아니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 터키 음식 터키 음식 터키 음식 정말 맛있다 스타일 터키 음식? 응 뭐 대표적으로 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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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있어? 뭐? 무스레트 무스레트 미트 터키식 미트 무스레트 미트 저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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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넬 응 맞아 사실 라오 헛떡 에너지 헛떡 뭐야? 라오 라오님은 생방 대충 언제까지 하냐고요? 정말 대충 왜 안먹어? 많이 합니다 왜 안먹어? 저 다이어트 지금 왜 언니 나만 먹어? 응 자기는 지금 애기 있잖아요 자기는 두피플 지금 자기도 먹어 샹기도 먹어 어 담배냄새 야 난 담배 안패요 조코만 조코만 조코만? 오케이 알았어 한국 음식은 어떤가요? 한국 음식은 떡볶이 그리고 짜파게티 짜파게티 그리고 플러스 김치궁밥 저기 자제공주 돌아왔네 김치궁밥 김치궁밥? 아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죄송해요 끼리끼리입니다 좀 저희가 모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세요 김치볶음밥 떡볶이 미능 그리고 저 푸드에요? 응 먹어 주세요 다 먹어 줘 응 응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조금 이거 언니 여기 응 그 새끼야 하하하하하 응 제가 떡볶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 진짜? 어떤 떡볶이 먹어봤어요? 샹샤 어떤 시간에 보통은 잠시나요? 응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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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동안 잠시만요 4년 동안 잠시만요 4 4 맞아? 근데 제가 잠시만요 변화해야 할거에요 찌찌? 찌찌? 갑자기 찌찌요? 뭐야? 모든게 궁금해 모든게 궁금해 아 민우씨 벙역 좀요? 그러니까 내가 자는 시간이 4시인데요 내가 자는 시간이 4시라 자기도 나를 기다리다가 잠을 드는데 자기도 자는 시간을 좀 바꾸고 싶다 이 말이야 어 나를 기다리다 잔다고 응 샹샤템은 그 이유는 왜 이쁘다 너무 감사합니다 터키는 엄마랑 뭐? 영어랑 영어랑 터키는 영어랑 영어랑 터키요 아 영어 났어요? 그니까 났어요? 그 터키에서는요 잉글리쉬 앤드 터키쉬 터끼들 스피크 아니에요 해요 안 해요 터키? 네 조금 조금 그런데요 지금은 많이 피플 알아요 아 터키에선 요기라고 한다고? 자기야 저거 터키 스피크 요기 저거 베스트 픽? 어디? 제 이호석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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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시스트 게스트 베스트 픽? 저는 몰라요 아 진짜? 나 알려줄게 일단은 식들이기 꺼져 씨발려나 이게 그런 뜻이고 요기야 이게 식들이깃 그리고 또 이제 오로수프 암캐년 그리고 또 이제 암죽 잠지 잠지 좋아하시죠? 네 잠지 그리고 또 이제 피피 고추 그죠? 난 몰라 그리고 이제 타삭 그리고 이제 자지라고 하죠 네 라온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 배웠어요 조금 먹어 조금 자기야 응? 조금 먹어 알았어 조금 먹을게 줘봐요 그건 안 먹어 오케이 그런 것만 배우냐고요? 사자도 욕 다 알아요 한국말 욕 싹 다 알아 난 한국사람 너무 좋아요 한국사람이 좋다고요? 한국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한국사람들이 너무 좋다고요? 한국사람들이 너무 좋다고요? 저거 지옥 과자 뭐요? 저 조크 조크 저조크 미는 안 좋아요 자기? 네? 미는 안 좋아요 나는 언니 난 좋은데요? 오케이 그거 써먹으려고 배운거냐고? 저는 사샤 친구들 만나도 방송이랑 똑같이 합니다 걔네 친구들 앞에서도 암주, 타샤, 피피 막 난 이래 맞죠 자기야? 뭐하세요? 언니 저 좋아요? 그 김세정님이 김세정님이 너무 좋아요 아 싫어하세요 왜? 저분 나쁜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냥 저의 필링이에요 BOY GIRL 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러시는데? 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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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GIRL 여자 남자 BOY BOY BOY? 아 아 언니 슈퍼채팅 그리고 그 슈퍼채팅 그리고 계좌 후원 사람들이 좋아해요 알았지? 예스 나 돈 미세 돈의 미친 새끼 칩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귀찮아 결혼하신지 얼마나 됐냐고요? 저희가 별에서 왔으니까 한 500년 정도?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키는 건강하냐고? 나무 위키 지금 조금 아프대요 네 아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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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위키 누구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아기 이름 너무 위키 네 네 누구메이드? 누구빌이드? 선혜 옷도 아직 하냐고요? 에이 선 말아먹었죠 세차 왜 이렇게? 부산하고싶다 부산하고싶다 내 남편이 부산하고싶다구요? 부산을 어떻게 하죠? 부산 가고싶다 부산 가고싶다 완전 뭔소린가 했네 어 하고싶다 뭐야? 네? 하고싶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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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И 총 가고싶다 가고싶다 나 오늘 그 나 오늘 가고싶다 이거 맞아? 이거 가고싶다 오늘 가고싶다 가슴 만지러 가야지 이거 스타일 하이파이브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 비유가 참 뭐라해요 그러면 뭐라하냐구요 막상 생각나는게 없잖아요 라오답다 우리 구쿠님께서 4900원 감사합니다 아싸 오늘 5900원 벌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윈치크 윈치크 아이언 젖꼭지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시각으로 하시면 경찰이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왓더팍 왓더팍 여러분들 선혜 아까 그 오픈채팅 단톡방 주소 좀 딱 여기다 조져줄 수 있겠니 좀 오픈채팅도 우리 소통하고 우리 재미나게 좀 놀아 봅시다 여러분들 오픈채팅 우리 좀 저쪽으로 많이 들어와주세요 네 사샤토끼 아시아 유럽 라오가 가르친 대로 하면 사샤 잡혀간다고? 에이 실제로는 안그러지 얘들아 이게 방송이니까 쟤 웃기려고 그러는거지 실제로 그러겠냐 내가 네 여러분들 방송이랑 실제랑 똑같아 보여요? 나 이러고 밖에서 이러고 생활하면 일상생활 못해요 여러분들 야 둔나 사랑한다 내 새끼 내 새끼 아 우리 바바지윤님 안녕하세요 에? 물 물 줘 물달라고? 네 골드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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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샤는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외국인인데 안그래요 사샤도 알아요 제가 조커하는거 맞죠? 응 이미 지금 자기 올티치 자기 진짜 아웃사이드고 있어? 없지? 없어? 안돼 얘도 알아 얘 바보 아니야 나 바보 아니거든? 빨리 돼 나 바보 아니 같은 응 나 바보 아니거든요? 응 응 물 응 사샤 진짜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사샤 사샤 you know korean capital korean capital city korean capital city is 서울 아니야? 서울 what is your mother language? what is your mother language? my mother language is turkish it's such a low camera different from reality I don't understand what? do you like do you like such a korean culture? yes I like korean culture very muc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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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at right i like i like no no i like i like this i like 물 i like you i like 왜 라오와 만났어? 왜냐면 라오 엄청 사랑해요 라오 너무 좋아요 너무 친한거죠? 네, 라오는 정말 친한거죠 너무 친한거죠 맞아맞죠 민음씨 앙기모링 아우리 슈원이형 연동 아우 굿모닝 감사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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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캠 방송에 오신것으로 환영합니다 예 남캠이구요 예 영상좋아요와 우리 구독하기 알람버튼 설정 좀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릴게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좋아요 알람버튼 설정 좀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감사드릴게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 시청 안하고 있어도 생각이 나는 민음씨라구요 제가 또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계시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팅하는 이유가 다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눈팅을 하고 있는거구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연예인이잖아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 뭐 너무 잘생겼으니까 눈팅을 하고 계시겠지 채팅을 안 치는 이유가 감사합니다 리믹스 리믹스 응 투애니원 제가 이제 투애니원 빅뱅같은 이제 YG같은 이제 사람들이 딱 이제 내가 만약에 앨범을 딱 내도 그렇게 알아주는 막 그런 느낌 자기 투애니원 알죠 투애니원 범부랄 탁탁 탁탁탁탁탁탁 탁탁탁 에 범부랄 탁탁탁탁 탁탁탁 에 알죠 범부랄 탁탁 아니에요 범부랄 탁탁이에요 네 호랑이부랄 탁탁 탁탁탁탁탁 탁탁 에이 뭐야 그거야 저도 있어요 네 아 에이 어머 어찌 알았어 알고 있었죠 이미 네 야 이거 양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 아니 이거 안동찜닭이 아니라 당면탕인데 그냥 당면만 살벌하게 넣어놨어 맛있다 안 맛있어 자기 아 맛있어요 나도요 에 아니 당면만 그냥 심각하게 넣어 놨는데 여러분들 거 구일라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만두 플라스 당면 파티야 여기 지금 음 그거 내가 가서 먹어주고 싶다고 와서 좀 먹어줄래 어 중독성 있죠 이게 바로 라오 메리트 오케이 메리트 자 우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설정해 주시면 굉장히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눈팅 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는 있는데 눈팅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cctv가 아닙니다 소름돋습니다 네 채팅 쳐주실래요 네 내가 님들이 방송 보면서 뭔 짓거리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 새끼들 뭐하고 있나 하면서 cctv 마냥 어우 너무 스름도당 메리트가 뭐냐고 매력 매력 아 나 진짜 메리트 알아요 메리트? 메리트 몰라요 메리트 잉글리쉬 네 메리트 왜 갑자기? 매력 매력 이걸 몰라 진짜 너네 맞다 내가 너희들이랑 수준이 다르구나 나는 하바드에 나왔으니까 그 잘난 하바드에 아프리카 시청자 몇 명이었냐고요? 뭐 이제 뭐 얼평 같은 컨텐츠를 하면은 뭐 한 6천만 명 정도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 메리트 장점이에요? 아니 뭐 그냥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뭐 느낌이라는 게 뭐 다르니까 씨발라마 예 아 고추 만들지 마세요 우리 좀 치울까요 이제? 전 다 먹었거든요 우리 자기 다 먹었어요? 아니 먹었어 밥은 먹었어 네? 밥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아 조금 부산 스타일 맞지? 체키 싸우 나는 정상수 할로우미 오케이? 뭐? 죄송합니다 체크 사랑 정말 정상수 뭐? 그 이제 그 있어요 네 레 데이 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